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코타키나발루에서 개그몽 개그들과 열렸습니다 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준비 아니 이분은 열정으로 가세요 실패 근데 살린 게 한 개도 없어 또 뭉개그를 너무 재미롭게 오프닝을 열어줘서 얼굴을 부패에 문지르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채플린이다 여자 채플린이다 인정했어요 전민국 최고의 미남 표정 한 번 갔다 갈게요 자 세구 발사 저는 스피드입니다 여기서 가마박해서 줄썩 전부 탁 착지입니다 자 출발 출발 공기 건덩이 destroying 욕 collectors 저녁 도전 은천정 도전 이거는 내가 볼 땐 건너가기만 하면 이겨요 오케이 옳은 선택일까요? 잘못된 선택일까요? 뒤훰 하나 잠깐만 가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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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어떻게! 가래기! 가래기! 가래기만 잡을게! 가래기만 잡을게! 잠깐만! 바다 코끼리가 서식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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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 빨리 가는 게 좋은데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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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홍복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 저 고리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다음 유희 선수 출발합니다. 유희 선수 출발입니다. 파이팅! 스킬이냐! 스피드냐! 파이팅! 우와! 우와! 생각보다 바람이 없습니다. 여기서! 표정! 표정! 표정 빨리! 표정 빨리! 표정 빨리! 표정 빨리!